눕기만 하세요! 스커펙트! 8개의 척추 받침과 몸 포션이 뒤로 밀면서 척추 사이사이 쫙 펴주고 과학적인 스프링 반동 원리로 햇살에 수축 이완까지 척추 운동! 햇살 운동! 단 하나로! 오케이! 눕기만 하면 알아서 펴주고 눕기만 하면 알아서 포큰 수축 이완! 쉬워도 너무 쉬운 획기적 운동법! 아무나 따라해도 허리가 쫙쫙! 아무나 그냥 해도 뱃살이 쏙쏙! 밸런스 파워로 했을 때 수백 번도 가뿐하게! 위험한 낙타 자세도 안정적으로! 8개의 동이! 목, 등, 허리를 지압해 주니까 더욱 시원하고! 어려운 겉부리도 손쉽게! 오케이! 사놓고 안 하게 되는 운동과 달리 즐겁고 재밌게! 매일! 중독 중에 중독! 플러스 파워 플레이트늄 시작하는 순간! 쉽고 편하게 허리 펴고! 척추 펴고! 당당하게! 늘씬하게! S라인 완성! 특히 윗목 일으키기처럼! 복근 집중 강화로! 상, 중, 하복근 전체! 수축 이완! 뱃살이 잘 녹해져! 어떤 옷을 입어도 자신감이 살아나는 효과!